아 미안해 전화한 줄 몰랐어 깜빡 잠든 바람에 아냐 별일 없어 매니저랑 봉사활동 왔는데 쉬는 시간에 잠깐 잠들었네 최근에 스케줄도 없고 해서 겸사겸사 온 거지 응? 내가 매일 자원봉사를 한다고? 아 그게 뭐야 그건 내가 좋아서 하는 거지 매니저가 꾸준히 봉사활동 가는 보육원이 있는데 거기에 내 팬이 있대서 겸사겸사 왔어 아니 오늘은 주로 미화 봉사여서 연주할 만한 시간은 없어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오려고 하루 정도 시간 내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괜찮아 미화 작업도 한 번은 더 와서 봐야 할 것 같고 하하하 지금 나 걱정해주는 거야? 고마워 그래도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 매니저도 같이 있는 걸 응? 아냐 오지마 생각보다 몸쓰는 일이 많아서 힘들 거야 하하 좋아 다음에는 같이 오자 아냐 곧 출발하니까 저녁에 놀러와 괜찮아 아무리 피곤해도 널 보면 피로가 다 날아가버리는 것 같거든 사역 안이 있죠? 나라 곧 출발하니까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İki 하네 계시니 하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